이거는 아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모자를 봐서는 마술사 마법사 요정인가 안녕하세요 44층 지하 던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사각사각 마을에서는 근임피의 몬스터들을 무찌르고 키보드 모니터를 획득했는데요 흩어진 블루아이티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는 융사 슬리피 그럼 지금부터 융사 슬리피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전현이 오랜만에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지금 어디 사시는 거예요? 융사 슬리피님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몰래 좀 급습하려고요 연습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시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어? 어? 어 현장님 아이고 네 연습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연습 안 하시죠 잠깐 잠깐 딴 거 봤어요 친구라서 아 이거는 아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모자를 봐서는? 마술사 마법사 요정인가? 네 수제자를 뵈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1대1을 한번 시켜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약간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몰래 급습했죠 어우 형 엄청 잘하겠네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용사 슬리피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요? 개요? 아이고 아 여기 아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 일단 앉으세요 아 맞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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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습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이 분 어디서 봤는데 얘기 좀 해줘요 내가 그 게임 중계를 시작했을 때부터 극 초반부터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현장님 방송을 보고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거기 나와? 그렇죠 맞아요 잘 아시네요 근데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조금? 방송 다 이런 거 아니야? 모른 척 하라며? 예 맞아요 옛날에 스타걸 서현지야 억종 유명하죠 어 지금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토스신 거예요? 토스 네 용사수 토스 저도 토스인데 용사... 술 토스요? 술... 술 토스 아 술 퍼서 술은 농담이에요 술은... 아 끊었어요 소동 때문에 근데 오늘 두부 의상이 좀... 네? 뭐 자주 흘리시나 봐요? 네 뭐야 왜 아니 무슨 과셉이에요? 이거 용사의 자유 용사의 자유 용사의 자유 용사 쉴 때 이것도 내 지인들이 다 줬어요 이거 나는 형이 주고 이거 AOMG가 줘요 이거 양말도 줬어 이거 팬티도 줬어 아 귀걸이도 누가 줬어 이거 사람도 누가 줬어 의자도 누가 줬어 내 핸드폰 아 이거 딘딘이 줬다 그러면 여기는 작업실은? 여기는 딘딘 거 안 받은 게 뭐예요? 그거부터 찾는 게 빠를 거 같은데 부정도 실력은 못 봤죠 안 받은 거 DJ 아 이거 이건 할인 받았어요 이것도 받았네 할인 하나 그러면 한번 오늘 대결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울려 용사 슬리피의 실력이 얼마나 내 레벨이 얼마나 올랐는지 뭐 그렇게 집중해서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즌이 처음 스타걸이지만 그래도 스타를 무지 사랑하고 스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서연지입니다 젊은 연지 젊은 정석 예전에 브릿지인가요? 네 그때가 진짜 좋은 게 맞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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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저기 있네요 저거는 제가 이거 이거 저거는 택배 같아요 근데 저거 헤어가 저는 어릴 때 그 별을 내가 봤을 때 안재욱 보고 흉내 약간 비슷하게 해보려고 한 건데 아아 아아 아 그 때 좀 하다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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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상털 아무튼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래도 저 헤어스타일을 사람들이 미용실 가서 많이 해달라고 많이 했다더라고요 자 한번 세팅 좀 배운 거 있으시죠? 있어요 네 세팅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세팅방님한테 세팅을 좀 배웠어요 속도! 여기서 포인터 정확도 형성을 꺼줍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의 속도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각선에서 슉! 어? 요즘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지금 한 번에 슉! 아 예예 할 수 있게 추가 마우스 옵션에서 네 이 두 번 클릭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왼쪽에서 세 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 칸 최저 칸 최저 칸 좋습니다 확인 세팅 하셨고 또 뭐 다른 건 배운 거 없어요? 이용호 선수가 이제 네 제 자를 샀어요 네 자를 갖고 다닌대요 의자의 높이 27cm 저는 의자가 높낮이에요 30cm 자로 샀을 때 한 27cm 정도 네 보면은 아 여기가 27cm네요 오! 보면 네 그러세요 오케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잠깐 귀 맞고 계세요 이건 특별한 비법이니까 네? 아주 특급 비법이라고 전 안 할 거예요 괜찮아요 아 진짜 여기 딱 거리 모니터와 키보드의 거리 30cm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의 간격을 보시지 않나? 그거 몇 센치에요? 그거 하나만 그리고 30cm 정도 오 30cm 오 그리고 내 몸과 이제 30cm 오 됐어 됐어 완벽해 지금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죠? 크으 아 아 아 아 최첨단 오 됐어 아 뭐야 지금 세팅 끝났어요 그러면 저희 스타가 들어가시고요 잠깐만 근데 지금 리마스터가 아닌데요? 아직 레벨이 안 올랐어요 레벨이 올라가면 리마스터로 바뀌어요 아 내가 오늘 이 수제자님을 이기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레벨이 오르니까 네 크리틱 카드를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고요 아 오케이 오케 와 리마스터로 아니야? 손을 털어야 돼 손을 털어야 돼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긴장 안 했어요? 긴장 안 했어요? 원래 이래요? 네 계속 봐줘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용사님 용사님 아 가시죠 가시죠 다시요 뭐야? 어? 어? 잠깐만 왜 그래요? 아니 이상한 채팅을 날리세요 왜? 어? 어? 잠깐만 왜 그래요? 아니 이상한 채팅을 날리세요 왜?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무슨 일이야 궁금해 아 이게 아 이게 기억이 써지고 이제 게임에 들어와서 오가 된 거예요 도대체 뭐였는데 연지씨 네 집중하지 마세요 연지씨 그때 스타걸 스타걸 했잖아요 우리 연지씨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오 집으로 아니요 그럼 그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기 많았어요? 이 누나 저는 이분이요 응 더 어리게 생겼는데요 네 이분이요 저는 이분이 더 저는 이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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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이요 우와 안맞아 뭐야 가스 왜 지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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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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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우와 미치겠네 저거 우와 아씨 아 연습 많이 했는데 빌드가 틀렸어요 공격을 왜 안 갔어요 공격 가는데 막혔어 아 리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아 아니에요? 아 예 아 제가 리플레이를 왜 안 보여 피해를 주면서 멀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거죠 아 연지향이 아까 지면 테란 해준다고 그랬어요 고 고 고 나도 안 받을 거야 아 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여기서 뭐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아 아 나 좀 울자고 하세요 지금 제가 우시게 아 나 너무 미안한데 갑자기 저그에요 저그 아 그럴까요? 저그 저그로는 자신 있어요 하하 그래도 최선을 다 할게요 이거는 우리 용사님을 위한 일이야 아, 그럼요. 충격을 받아야 또 이제 연습을 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보나마나 투게이트 하겠지 뭐. 어떻게 알았지? 투게이트는 어디 빌드를 가도 기본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디벨롭이 돼도. 본인이 약간 프리스타일로 한 거잖아요. 게임 성향이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럴 거면 제가 말씀드린 그냥 빌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 Fit 2 정체 목말로다. 어떻게 저렇게 와 아깝다. 이번 판은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야 이게 대각선이라 대각선 아니었으면 대각선 없어요 아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아 네 잘 하시네 어 계열 받아 아 아 아 아 세팅은 정말 잘 준비하셨고 잘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대로 가시면 되고 어 일단 제가 알려드린 빌드 이 빌드가 너무 유명해졌어 너무 퍼졌어 맞죠 현장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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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제가 또 새로운 걸 좀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오늘 퀘스트를 깨는 남자 용사 슬리피 퀘스트 실패입니다 뭐야 그 닝트다 뱅티님의 전원을 전관하러 왔습니다 예쁜데 예쁘지 않아요 옷 용사 슬리피어 내 너의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보아하니 아주 가관이 너군 고작 그 정도 실력으로 블루 아이티를 되찾으려 하다니 아주 가소롭게 짝이 없구나 개샥 너에게 초대장 하나를 보낸다 못하는 말이 없어 초대장 대회에 참가해 나 근임티에게 도전할 실력임을 증명해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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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